아휴... 파스 때문에 완전히 못하고, 이제. 어휴... 어휴... 아휴... 어휴... 놓치지 말고 바짝 쫓아. 상황 봐서 연락하고. 어. 어디래? 서해안 고속도로. 근데 형사 왜 쫓아? 준희가... 살아있을지도 몰라. 준희가 살아있다고?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. 그럼... 내가... 우리 준희... 죽이지 않았다는 거네? 아휴... 감사합니다. 아.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야. 에이씨. 야. 너 준이 살아있는 거 알면서도 절벽 밑으로 밀어버린 거야? 와. 네가 준이 죽인 거야. 와 이거 완전 나쁜 새끼네. 야 야 오태서 네가 준이 죽인 거라고 이 새끼야. 야. 네가 네가 준이 죽인 거야. 야.